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잘한 거는 무조건 K 숟가락 올리기고 잘못된 거는 남 탓이라든가 전정권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건영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등장인문대로 보면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제분이 7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으며 원유철 전 의원은 그 회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의 소속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땅 관련 사업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돈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하는 등장인물들의 모두가 국민의힘의 소속이라면서 한마디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꼴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 탓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탓이라면은 현재 야권 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요구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지 정상인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특검 요구는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특검을 해가지고 아예 싹 다 털어서 국민의힘을 괴멸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발 빼고 있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윤건영이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도 않고 연봉 2억이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윤건영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라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고 반박을 했고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면서 대장동 사업하고 고발사주 의혹은 비교가 불가이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사주 의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써 검찰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의혹이고 또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연락에 부르지고 있지만은 사실 검찰개혁하고 민생하고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며 이번 정권 내내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그 난리를 쳤지만은 그 결과로 놓고 보았을 때 검찰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오히려 궁금한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된 것도 없으며 검찰개혁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이번 정권이 검찰을 이번 정권의 사냥개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검찰개혁이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대장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돈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국민들에게 더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리고 윤건영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팩트가 드러난 것이 아직 없다면서 여러가지 설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고 반면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조사하자 검경의 수사를 받자라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한다면서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같은 논리로 분명히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현재 모든 수사기관이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나와있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은 절대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건에 공수처는 왜 투입이 안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공수처가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교해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을 한 것에 대해서 죄가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이고 언론이라든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고발 사주 사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면 받고 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인데 공수처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본인조차도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비판이 나오거나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병박 전 대통령 탓이다 국민의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한 일은 내 탓이고 못한 거는 남탓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이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대장동 개발으로 관련해가지고 특검 얘기라든가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면서 추석에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지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잘한 일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잘한 일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완전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은 이미 좌초되었던 민간 개발에다가 공연 개발에 외피를 입혀가지고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특정 몇 명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수에 따라하는 5천억 원은 어차피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가지고 환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려 공연 개발의 명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진중은 역시도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당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시장해 온 이재명의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었다면서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가지고 공연 개발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변명을 하더라도 좀 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내놓는 해명들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이재명을 향해서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건지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렇게 해먹었는지 나는 몰랐다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혀가지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하다면서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암튼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야당 진영에서 터졌다면은 민주당에서 벌써 특검을 하자라고 난리를 쳐도 100번은 난리를 쳤을 그런 사건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는 이낙연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윤건영이 이 사건을 이명박 탓으로 돌리니까 이걸 또 김어준이 받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여름몰이를 하고 있고 이걸 또 대깨문들이 퍼나르면서 여론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경험이 있는 이들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이 사업을 승인해준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금방 밝혀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 측에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재명하고 여당 진영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자신들의 말이 진심이라면은 성남시 측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를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것이며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도 응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객관적으로 본인이 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번 소식을부터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